지금 보시면 아 매출은 어 지난 작년 3분기 보다는 21% 늘었습니다 그죠 5천억을 좀 못 넘었어 지난 2분기보다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좀 덜 나왔고 대신에 영업이익은 어 조금 더 높아 퍼센티지로 14.6% 이거는 작년 이맘때 작년 그 3분기는 영업이익률도 뭐 믿으신걸 그죠 5.4% 나왔으니까 엄청 안좋은거 잖아요 그런데 이게 3배 정도 그죠 영업이익률이 3배 정도 좋아졌고 보통 셀티온 헬스케어는 제가 보면 한 15% 정도 내외를 타겟으로 보면 맞더라구요 영업이익률 그런데 제조업에서는 사실 싱글 하위 정도 나오거든요 환자리스 후반대 그죠 영업이익이 유통회사하고 15% 정도고 하면 셀티온 만 봤었을때도 한 30% 초 중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나중에 내년 합병이 되서 영업이익이 나오는걸 보면 뭐 조직이 더 효율적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진짜 대동강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그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감히 예상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14.6% 4.964억원 되게 좋게 나왔구요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면 요거 특이할만하게 이번에는 중남미와 아시아를 이렇게 해줬어 중남미 쪽도 허주마 매출이 좀 늘고 해서 상승하고 있죠 보시면 매출 비중만 봤을때는 중남미가 분기별로는 2% 상승을 했고 작년 분기에 비해서는 매출 비중으로 봤을때는 11% 무려 11%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매출 파이 중에서 중남미랑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29%라고 하니까 작은 시장이 아닌거죠 북미가 32% 유럽이 39% 이제 이 북미 시장이 절대적인 파이가 커지면서 북미 시장 유럽은 이제 거의 정체성으로 갈 것 같아요 중남미 아시아 쪽이 커지면서 이게 6천억 7천억 1조 이렇게 넘어가면서 커지는 그런 실적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품별 현황을 보면 램시마 같은 경우에 다시 또 유럽은 올라가고 있어 56% 4% 늘었어 4% 일본은 1% 1%가 0.5% 정도 올랐으니까 미미한데 유럽은 다시 50% 중반대를 넘었습니다 최고가 60% 였거든요 램시마 입니다 램시마 미국같은 경우에는 뭐 사범사의 최선호 의약품 등재가 되면서 이렇게 기울기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아주 좋습니다 32% 그리고 램시마 SC 램시마 SC 우리가 또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럽이구요 유럽이 요게 이 노란색이 램시마 SC 점유율이야 12% 까지 간 거야 12% 램시마 지금 인플렉트라가 15% 그러니까 이 인플렉트라를 램시마 스위칭해서 램시마 SC로 처방이 확대되는 거죠 왜냐하면 램시마 SC는 자가 투여를 하니까 편한 거잖아요 한번 써보면 입소문이 나는 거야 환자들 그리고 의사들도 만족하고 왜냐 이 효과가 지독이 되고 환자를 대면에서 안 보고 처방해주면 환자가 직접 투여를 하니까 그 의료 인력들 간호사라든지 의사가 또 다른 환자를 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리고 이 램시마 SC 보시면 뭐 우리 유럽 장질환학회에서 어 했다는 거 나왔잖아요 그죠 결과 좋게 발표를 했고 그리고 약물 농도 증가 및 안정적 농도 유지 확인 그러니까 뭐 이 환자들이 램시마 SC를 더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 만약에 내가 병원 가서 정맥주사를 맞게 되면 어디 여행 같은 거를 꿈을 꿀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젊은 환자들 램시마 SC를 처방 받아서 여행도 가고 삶의 퀄리티 삶의 질이 엄청 좋아지는 거죠 그죠? 그래서 램시마 SC 예상대로 지금 초기에 나왔을 때 우리가 아주 기대치가 커서 조금 실망도 했지만 지금은 아주 온 트랙으로 아주 점유율 높여가면서 단가도 램시마보다 비싼 거잖아요 그죠? 잘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룩시마, 트룩시마는 조금 아쉬운데 유럽에서 피크 때 최고 점유 40% 찍고 떨어지고 있어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미국이 조금씩 조금씩 우상향하면서 메꿔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허주마는 유럽에서도 19% 까지 찍었다가 지금 10% 초반 13% 까지 좀 떨어졌고 근데 이거 허주마는 일본에서 오리지널을 넘었어요 분기별로 한 1%씩 늘어 그래서 55% 까지 달성을 했고 대단합니다 근데 미국에선 조금 미미하죠 1% 중반대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기대하는 거 유플라이마죠 유플라이마가 내년 7월 몇 개를 안 남았어요 그죠? 오랫동안 우리 기다렸죠 그죠? 근데 경쟁 제품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램시마 SC처럼 기대치를 너무 크게 가져가면 실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덜 기대치는 낮추되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면 유플라이마의 매출도 우리가 북미 시장에서 이거 치판 할 거니까 잘 나오겠죠 그죠? 그래서 지금도 뭐 사실 192,000원 아직 멀었어요 사실 제가 최소 이동근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29만원까지는 갔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?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베그젤마까지는 나왔고 그죠? 이 플라이마와 베그젤마가 이제 미국에 내년도에 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유율이 그리고 매출액이 얼마나 증대되는지 보고 세컨드 웨이브가 여기까지였잖아요 2025년도까지 여러분 그죠? 또 파이프라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기 밑에가 미국 위에가 유럽이거든요 세컨드 웨이브까지만 이제 2022년도 다 갔잖아 3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주식은 선반영 그죠? 결국에는 2023년도 2024년도 보고서 내릴 사람들 내리고 갈 사람들 가고 이때 딱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